네 아까 화장실에 있는데 데핑 목소리 들려가지고 놀랬습니다. 화장실에서 울지 말아요 사무엘군 그렇습니다. 자 마이크가 뒤에 있나요? 먼저 오늘 여기 계신 분에게 인사 한 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 윤곰영재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 자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이잖아요. 두 분이 포즈 한 번. 포토타임 한 번 가질까요? 잠축되어 있는 포토타임 한 번 같이 마이크 주고 가운데 서서 포토타임 한 번. 네 편하게 정면입니다.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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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른쪽 네 하나 둘 셋 자 왼쪽을 볼까요 왼쪽 네 하나 둘 셋 좀 친하게 마치 연예인과 팬 같아요. 편하게 어깨동무 좀 하시고 좀 편하게 어깨동무 좀 하시고 한 번만 찍어주세요. 어깨동무 하고 네 정말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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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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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습니다. 하나 둘 셋 자 손 한 번 안아주시면 안 돼요? 네 한 번 안아줘요. 한 번 안아줘요. 안아줘요. 잘 됐잖아. 아 잘 됐잖아. 지금 잘 됐어. 솔직히 잘 됐잖아 지금 솔직히 한 번 안아줘요. 네 아유 네 아 훌륭하다. 아 네. 네가 우리 살렸구나. 네 아유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자. 자.